1. 신경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되살아난다. 신경을 젊게 만들면 병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사라진 의욕도 되찾을 수 있으며 언제나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 수 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네어 익다입니다. 제목이 흥미로워서 읽어보게 된 책입니다. 뇌신경 전문의 구도치아키의 신경청소 혁명입니다. 신경도 청소할 수 있다고? 이런 의구심을 갖고 읽어봤는데요. 우리 몸 안에 퍼져있는 신경의 길이가 무려 72km나 된다고 합니다. 신경은 뇌의 명령을 신체 각 기관으로 전달하고 뇌로 전해져야 하는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혈액순환이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신경의 중요성은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저자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신경과 혈관을 전성과 수도관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둘 다 중요하지만 전기가 끊기면 급수를 위한 펌프가 멈추기 때문에 수도를 사용할 수 없겠죠. 그래서 저자는 혈관보다 신경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신경이 노화되면 몸의 곳곳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반대로 신경을 젊게 만들어 기능을 회복하면 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신경을 어떻게 젊게 만들 수 있을까요? 신경에 적절한 자극을 주고 자세를 바로잡으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자가 고안해낸 방법이 바로 신경청소입니다. 신경청소라고 해서 왠지 어려울 것 같았는데요. 방법이 생각보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더라고요. 얼굴을 주무르고 자세를 교정하는 것 뿐인데요. 방법은 간단한데 효과는 매우 좋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경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신경을 젊게 만들어주는 신경청소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청소혁명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신경은 목숨을 연결하는 생명선 신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는가 신경은 뇌의 명령을 몸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신경에는 전기신호가 흐른다는 것 운동신경이 좋거나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 이것들 모두 정답이지만 덧붙여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신경이란 목숨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며 젊은 신경은 모든 병을 멀리하는 힘을 갖추고 있다. 말하자면 신경이 몸속에서 가장 중요하고 신경이 젊어지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신경의 세계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집에 전기와 물이 갑자기 끊겼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생활하는 게 곤란해지지 않을까? 우리는 전기 없이 살아갈 수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전기를 각 가정으로 흘려보내는 전선 역시 없으면 안 될 만큼 매우 중요한데 이 전선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신경이다. 간단히 말해서 뇌의 역할을 하는 발전소는 신경인 전선을 통해 각 가정, 내장기관과 근육으로 전기를 보낸다. 즉 신경이란 각 가정의 목숨을 연결하는 생명선이나 다름없다. 산소와 혈액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혈관은 수도관에 해당하는데 수도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전기가 필요하다. 전기 없이는 수도를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혈관을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도 신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신경이 노화된 상태란 전선이 고장나 마을이 정전된 상태와도 같다. 즉 전선이 고장나서 전기가 끊기면 수도도 끊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생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신경이 노화되면 몸속 곳곳에 전기신호가 전달되지 않아 전체적으로 기능이 저하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신경을 젊게 만든다는 말이 여전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다. 막연히 어려울 것 같거나 신경을 젊게 만드는 게 정말로 가능한 건지 의문이 될 수도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두 가지 신경청소법은 내가 직접 고안했으며 신경을 젊어지게 만드는 방법이다. 나는 신경을 젊게 만드는 것만큼 효과적인 건강법은 없다고 확신한다. 신경이 활력을 되찾는다면 정말로 모든 병이 거짓말처럼 사라진다. 신경을 젊게 만들기에는 너무 늦은 것이 아닐까 혹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있어 늦었다는 말은 결코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다. 모든 신경은 젊어지는 힘을 갖추고 있다. 통증과 질병 신경이 원인이다. 신경이 젊어지면 뇌의 명령이 근육과 내장기관에 빠르게 전달되어 몸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진다. 그뿐만이 아니다. 뇌와 몸을 연결하는 말초신경이 젊어지면 자율신경과 뇌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서는 혈관까지 건강해진다.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도 신체의 움직임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자율신경 조절로 내장기관의 상태가 좋아질 수는 있어도 몸의 움직임이 부드러워지진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뇌와 몸 그리고 내장기관을 연결하는 신경이다. 신경을 젊게 만들면 몸 전체가 건강해져 모든 병에서 해방된다. 신경이 젊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자. 통증이 사라지고 몸이 부드럽게 움직인다. 어깨 결림, 목통증, 무릎통증, 요통이 낫는다. 고혈압, 고혈당이 개선된다. 만성 두통이 사라진다. 변비가 낫고 언제나 쾌변한다. 눈의 피로가 사라지고 시력이 회복된다. 이명이 좋아지고 삐, 끼익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다. 기억력이 향상되어 치매를 예방한다. 부종과 절임, 떨림 현상이 해소된다. 고민이나 초조함이 사라지고 의욕이 되살아난다. 신경의 길이는 무려 72km 간단한 방법으로 신경이 어떻게 깨끗해질까? 신경에는 원래 젊어지는 힘이 내재되어 있고 노력하면 누구나 그 힘을 일깨울 수 있다. 우리의 몸은 그야말로 신경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간의 몸 안에 퍼져있는 신경의 길이는 약 72km다. 게다가 그 안에 흐르는 전기신호는 무려 시속 400km 초고속으로 이동한다. 실로 인간의 신경은 슈퍼컴퓨터를 능가할 정도로 정교하고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다.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생물 중에서 이 정도로 신경이 발달된 생물은 인간뿐이다. 지능이 높은 침팬지를 인간과 비교해 보더라도 침팬지의 신경 구조가 훨씬 단순하다. 모든 생물 중에서도 인간의 신경이 가장 발달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고도로 발달한 신경이야말로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신경이란 무엇인가? 그렇다면 신경이란 무엇인가? 의학적으로 엄밀하게 나누면 신경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1. 중추신경 뇌와 척수를 말한다. 명령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2. 말초신경 뇌 및 척수와 신체를 연결하는 신경을 말하며 명령이나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말초신경 중에서도 호흡이나 심장박동 음식물 소화나 땀분비 등 신체의 기능을 조절하며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의학의 세계에서는 중추신경과 말초신경 두 가지 신경을 하나로 묶어 신경이라 부른다. 다만 이 책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신경은 기본적으로 말초신경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면 된다. 왜냐하면 신경이라는 말을 들으면 뇌와 신체를 연결하는 실이라고 연상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고 나는 두 가지 신경 중에서 말초신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젊은 신경에 감겨있는 전성커버의 정체 나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신경이 노화된다, 젊어진다 라는 표현을 써왔다. 여기서 노화된 신경과 젊은 신경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신경은 전선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는데 그 구조 또한 전선과 닮아있다. 전선은 전기가 통하는 구리선을 비닐커버로 덮어 씌운 것이다. 신경도 전선과 마찬가지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성질의 지방막이 전선의 커버처럼 신경을 둘러싼다. 이 커버를 미엘린, 수초라고 하며 대부분의 신경에는 미엘린이 감겨있다. 미엘린은 백색의 지방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기신호가 노출되거나 흩어지지 않게 보호한다. 전선과 달리 미엘린은 신경 전체를 감싸지 않고 중간중간 끊겨있어 신경이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신경에 흐르는 전기신호는 미엘린으로 덮여있지 않는 부분, 즉 신경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만을 뛰어넘으며 전기신호를 전달한다. 신경의 모든 부분을 거치지 않고도 점프하듯 건너뛰며 전달을 하니 그만큼 전달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진다. 이것을 도약전도라고 한다. 바꿔 말하면 미엘린이 튼튼하게 감겨있어야 건너뛸 수 있는 부분이 많아져 전달속도가 빨라진다는 것이다. 반대로 미엘린을 잃은 신경은 뇌의 명령을 빠르게 전달할 수 없다. 미엘린이 손상되면 신경을 감싸고 있던 부분이 떨어져 나가 전기신호가 노출되는 부분이 많아져 결과적으로는 전기신호의 흐름이 느려지고 경우에 따라 전기가 끊기는 일도 발생한다. 흐름이 느려지면 점차적으로 신경기능이 저하되면서 다양한 질병이 나타난다. 이런 상태를 바로 신경이 노화되었다고 표현한다. 미엘린의 손상이 신경 노화의 주범이며 각종 질병의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건강법은 뇌를 활성화하고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데에만 관심을 가졌을 뿐 미엘린은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사실 미엘린이 건강의 열쇠를 지구했다. 미엘린은 대부분 지방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미엘린을 재생하는 데에는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필요하다.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하고 신경의 흐름을 원활하게 만든 다음 적절하게 전기를 흘려보내면서 자극을 주어 미엘린을 점차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린다면 신경은 젊어질 것이다. 미엘린을 건강하게 만들자. 신경의 젊음을 유지하는 열쇠는 전성 커버의 역할을 하는 미엘린이 쥐고 있다고 말했다. 미엘린의 중요한 역할에 대해 다시 한번 복습해보자. 전성 커버가 튼튼하게 감겨있으면 전기신호의 속도가 빨라진다. 전성 커버는 전기신호의 과한 흐름과 누출을 방지한다. 피부가 찢어지거나 골절이 된다면 피부나 뼈는 재생되기 때문에 꾸준한 치료를 통해 고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의 모든 조직이 재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몇 번 잘리더라도 다시 자라나는 도마뱀의 꼬리와 달리 인간은 한번 손과 발을 잃으면 다시 자라지 않으며 근육이나 대부분의 장기 역시 자연적으로 재생되지 않는다. 그에 반해 미엘린은 손상되더라도 매우 자연스럽게 재생시킬 수 있다. 신경이 노화되어 전성 커버가 한 차례 손상되거나 탈락되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가 없다. 신경청소라 부르는 나의 건강법은 신경의 막힘을 뚫고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여 미엘린을 원래의 모양으로 되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신경청소로 손상된 미엘린을 재생시켜보자. 혹시 신경의 노화가 이미 시작되었더라도 다시 한번 미엘린을 튼튼하게 감싸 신경을 젊게 만들자. 신경청소는 지금 당장 누구나 시작할 수 있다. 신경이 젊은 사람이 되는 두 가지 포인트 신경의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막힘, 누출, 과한 흐름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상태에 의해 발생한다. 사용하지 않은 신경이 게으름을 피워 회로가 녹슨 상태와 신경을 통해 전달되어야 할 것이 전달되지 않은 상태다. 다시 말하면 게으름을 피운 신경을 똑바로 일으키고 전해야 할 것을 제대로 전달하면 신경은 저절로 젊어진다. 사용하지 않아 녹슨 신경회로에 적절한 자극을 주어 전기신호가 부드럽게 흐르도록 해야 한다. 자세가 좋지 않고 혈액순환이 나쁘면 신경의 흐름이 막히고 전달해야 할 것을 전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긴다. 혈액순환이 나빠지면 미엘린이 노화되어 회복시킬 수 없기 때문에 누전을 일으키는 사태로 연결된다. 또한 자세가 나쁘면 신경의 막힘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신경을 압박하거나 끌어당겨 지나치게 자극을 주기 때문에 전기신호가 과하게 흐르게 된다. 즉 신경을 젊어지게 만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자극을 줄 것 혈액순환을 좋게 만들 것 자세를 바로잡을 것 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 한다. 게다가 올바른 자세와 적절한 자극은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서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만 해결해도 신경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 얼굴 주무르기 자세 교정이란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얼굴은 몸에서 감각이 가장 예민하고 복잡하며 섬세하게 움직이는 곳이다. 얼굴에는 눈, 코, 입과 같은 중요한 센서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신경이 모여있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그 뿐만 아니라 얼굴에는 알륜근, 소협골근, 대협골근, 교근 등 무려 30종류가 넘는 다양한 근육이 집중되어 있다. 이 근육들을 움직이기 위해서 얼굴에는 감각신경뿐 아니라 여러 운동신경이 지난다. 그러므로 신경에 적절한 자극을 주기 위해서는 얼굴을 주물러 신경을 자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얼굴 주무르기의 기본인 얼굴 꼬집기 신경 청소법으로 자극을 주면 신경을 젊게 만드는 데 필요한 뇌뇌의 산소량이 두 배 이상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 뇌활동의 변화를 촬영한 영상을 보면 평소에는 혈류량이 적기 때문에 파랗게 보이던 뇌영상이 얼굴 꼬집기법을 실시하자마자 붉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책으로 이러한 극적인 변화를 다 보여줄 수 없다는 점이 아쉽지만 효과는 보증할 수 있다. 턱을 당기기만 해도 머리가 개운해진다. 얼굴을 주물러 신경을 자극했다면 이번에는 신경의 통로를 확보할 차례다. 특히 많은 신경이 오가는 척추와 목의 위치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하다. 척추는 24개의 작은 뼈로 연결되어 있다. 그 중심에는 척추관이라는 신경의 통로가 있는데 뇌로부터 뻗은 신경 다발은 이 통로를 지나 여러 갈래로 나뉘어 척추 이외의 내장기관, 손발과 같은 신체 구석구석까지 뻗어간다. 척추는 몸을 지탱하는 대들보 역할을 하는 동시에 발전소의 전기를 각 가정에 보내는 송전선의 통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신경의 통로인 척추가 나쁜 자세로 인해 변형되면 신경도 뒤틀리게 된다. 내장기관을 통하는 신경의 압박을 받으면 내장기관의 움직임이 나빠져서 기능장애가 발생하고 근육을 통하는 신경의 압박을 받으면 마비나 격련,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게다가 척추가 위면 혈액순환까지 악화된다. 결정적으로 자세가 나쁘면 폐가 압박을 받아 산소 공급이 어려워지고 그 결과 뇌와 장기는 산소 결핍상태에 빠진다. 산소 부족은 미엘린의 재생을 방해하기 때문에 결국 세우등 상태가 지속되면 신경의 노화도 점점 더 심해지게 된다. 반대로 말해서 자세를 바로잡고 척추를 곧게 펴면 전기신호가 원활하게 흐르는 통로를 확보할 수 있다. 더욱이 폐가 압박을 받지 않아서 신경의 막힘과 산소 부족 두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폐가 압박을 받는 세우등 자세일 때와 턱당기고 가슴 펴기법을 실시하는 바른 자세일 때에 뇌내의 혈류랑 비터포그래피로 비교 실험을 했다. 결과는 놀라웠다. 세우등 상태에서는 폐가 찌그러져 깊은 호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뇌내의 산소와 해모글로빈 양이 증가하지 않았다. 그 상태를 1이라고 했을 때 턱당기고 가슴 펴기법을 실천한 후에는 1.2의 수치가 나왔다. 자세만 바르게 했을 뿐인데 혈류가 122% 상승한 것이다. 이처럼 자세만 바로잡아도 뇌내의 혈류량이 상승하고 산소도 충분하게 공급되어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산소 부족은 신경을 노화시키는 원인 중 하나다. 신경의 통로를 확보하고 산소를 충분하게 공급하는 자세교정 신경청소법은 신경을 젊게 만드는 확실한 방법이다. 기본 신경청소법 얼굴 꼬집기 가장 먼저 소개하는 얼굴 주무르기의 기본은 얼굴 꼬집기법이다. 우선 중지를 콧방울 옆에 댄다. 검지는 광대뼈 위에 약지는 인중에 새끼손가락은 아랫입술 밑에 엄지손가락은 뺨 아래에 놓고 그대로 뺨 전체를 꼬집는다. 5회 실시한다. 다음으로 중지만 남기고 다른 손가락은 모두 뗀다. 중지를 콧방울 옆에 대고 가볍게 누른다. 30초간 천천히 2, 3회 누른다. 이 과정을 3세트 실시한다. 턱 당기고 가슴 펴기 자신의 자세가 바른지 알고 싶다면 머리의 위치를 확인해보자.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뼈는 척추와 마찬가지로 신경의 중요 통로다. 이곳이 뒤틀리면 신경의 건강을 지킬 수 없다. 우선 벽을 등지고 똑바로 선다.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 엉덩이 등 후두부를 벽에 붙인다. 앉아서 하는 경우는 엉덩이와 등을 벽이나 의자 등받이에 확실히 붙인다. 다음은 가슴을 활짝 펼쳐 등과 어깨를 벽에 밀착시킨다. 20초간 유지하며 자연스럽게 호흡한다. 3회 실시한다. 이 자세에서 중요한 점은 발 뒤꿈치, 엉덩이 등 후두부 순으로 벽에 붙이는 것이 요령이다. 머리가 벽에 붙지 않는 사람은 새우등이 많이 진행된 상태이므로 벽에 머리를 붙이는 연습부터 시작하자. 신경청소법 응용편 얼굴 문지르기 우선 검지, 중지, 약지를 광대뼈 밑에 갖다 댄다. 세 손가락으로 원을 그리듯이 근육을 움직이며 풀어준다. 30초간 실시한다. 다음은 세 손가락을 관자놀이에 갖다 대고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그 다음으로 세 손가락을 눈꼬리에 갖다 대고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세 손가락을 입꼬리 옆에 갖다 대고 30초간 동일하게 실시한다. 다음은 집안일을 하거나 입욕 중에도 할 수 있는 신경청소법이다. 파피프페포 라리루레로를 크게 발음하며 신경을 젊게 만드는 방법이다. 파피프페포를 발음하려면 반드시 입술이 닿았다 떨어져야 한다. 입술을 가장 많이 사용해 발음해야 하는 것이 파행이다. 또한 라엥은 혀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혀의 신경을 효과적으로 자극할 수 있다. 이처럼 파행은 입술의 운동신경을 라엥은 혀의 운동신경을 많이 사용하므로 파행과 라엥을 발음하는 것 자체로도 신경을 단련시켜 신경의 막힘을 해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파피프페포 입을 크게 움직이며 파피프페포를 천천히 소리내어 발음한다. 입술의 움직임의 의식을 집중하며 삶에 실시한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붙였다가 강하게 떼는 것이 포인트다. 랄이 루레로 입을 크게 움직이며 랄이 루레로를 천천히 소리내어 발음한다. 혀의 움직임의 의식을 집중하며 삶에 실시한다. 혀가 말려서 입천장에 닿았다 떨어지는 것을 의식하는 것이 포인트다. 의자에서 웅크리기 원래 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에 시달리는 환자의 통증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조를 신경청소에 접목한 방법이다. 척추를 곧게 펴거나 웅크리면 어긋났던 뼈가 본래의 위치로 돌아와 튀어나온 추간판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신경의 막힘과 누전이 해소된다. 먼저 의자에 앉아 허리를 곧게 펴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다. 천천히 숨을 내뱉으며 무릎을 감싸 한 듯이 허리를 최대한 웅크린다. 숨을 내뱉으며 3초간 유지한다. 이 과정을 3회 실시한다. 손발 흔들기 손발 흔들기법은 손발을 흔들어 근육을 쉬게 하면서 동시에 신경에 적절한 전기를 흘려보내는 초간단 신경청소법이다. 몸을 흔들며 막혀있던 신경통로가 좋아지는 동시에 혈액의 흐름도 개선된다. 진동에 의해 산소가 전신으로 분포되어 미엘린의 회복도 축진되므로 신경이 젊어진다. 손발 흔들기법을 실시할 때는 손발의 힘을 빼고 실시한다. 이밖에도 신경이 젊어지는 습관 양치질할 때 30초 잇몸 마사지하기 수많은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잇몸을 자극하자. 샤워할 때 새곳 집중 샤워하기 신경이 집중되어 있는 얼굴 손 발을 샤워기로 20초씩 자극해 감각신경을 일깨우자. 화장실 안에서 생각하는 사람 되기 몸을 앞으로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하면 신경의 흐름이 원활해진다. 세탁과 요리할 때 발 뒤꿈치로 서서 하기 발 뒤꿈치로 서면 자세가 바로 잡혀 신경의 흐름이 좋아진다. 산책할 때 바닥이 울퉁불퉁한 곳에서 하기 발바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울퉁불퉁한 장소를 선택하자. 독서할 때 어중간하게 독서하기 30분 독서하고 1분 공상하고 이 리듬으로 신경의 피로를 주지 않고 독서해 신경의 막힘을 예방하자. 먹을 때 입에 넣기 직전에 심호흡하기 맛, 향, 담음새 등을 충분히 음미해 오감에 작용하는 정보들로 신경을 일깨운다. 잘 때 세 개의 산을 만들기 무릎, 허리, 목을 바르게 해서 수면 자세를 바로잡고 신경의 통로를 좋게 하자. 신경청소 영명 읽어드렸습니다. 신경청소법이 간단하고 쉬워서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날마다 더 건강해지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